안녕하세요. 인여 개그우먼 김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사람 창훈 씨. 창훈 씨,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봄이 최근에 참 날씨가 안 좋았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봄이 되면 오늘 사실 봄비가 올 줄 알고 비노래를 우리 현영 씨에게 바치려고 가져왔는데 들어보시죠? 아유, 해주셔야죠. 저는 이 오프닝에 창훈 씨 노래 듣는 재미로 하는데요. 비야 멈추어다오, 햇님을 불러다오 그리온 님을 찾는 나비가 날 수 있도록 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찾아가는 곳이 아주 그 정갈한 맛과 점심시간 때 그렇게 인기가 좋은 집이래요. 역시 또 배고픈 시간이군요. 그럼 빨리 가보고 싶어요.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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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냄새가 들어오자마자 사람 막 죽이는데 네, 맛있는 냄새. 무엇을 하시길래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이렇게 가득할까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가 닭곰탕이고요. 닭 육수 베이스로 닭게장 그리고 닭도리탕 이렇게 해서 닭 요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닭 요리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 같지 않고요. 모델이나 영화계 쪽에 너무 미인이세요. 네, 그래서 닭을 많이 드셔서 목도 이렇게 날씬하고 그러셨구나. 네, 닭이 미용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죠. 어떻게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르신이 결국은. 제가 엄마가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밥벌이를 하고 싶어서 언젠가는 뭔가 식당을 운영해 봐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닭을 너무 좋아해서 언제 시작하셨나요? 근데요, 일단 들어온 김에 빨리 못 잡아봐요. 아니, 어디서 이 막칼스러운 인식 냄새가 나는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정직한 맛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밀의 방으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와! 아무래도 구수한 냄새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닭곰탕의 가장 중요한 게 육수잖아요. 육수를 어떻게 만드시길래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날까요? 냉동하지 않은 생닭으로 당일 독외한 닭만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첨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야채와 닭으로만 해서 진하게 보통 음식은 MSG랄지 이런 걸 많이 좀 넣어야지 맛있는데 그렇게 청소한 재료만 넣어서 그렇게 이런 구수한 맛을 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요. 재료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신에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담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끓이고 있는 육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떤 조미료를 할지 넣지도 않고 신중하게 원조료만 가지고 네, 정직하고 정갈한 육수입니다. 이렇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럼요. 음식은 정말 소중한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장님. 오픈은 언제고 언제 쉬시고 언제 닫고? 아, 여기가 위치가 상암동인데 직장인분들이 많이 몰려있고 회사 다니는 분들, 점심시간에 좀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고요. 저희 메뉴가 식사 위주의 메뉴고 안주나 술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라기보다는 식사 위주의 메뉴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영업은 안 하고요.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점심 장사 위주로. 그렇게 이제 하루에 점심시간만 집중해서 하시고 일요일 날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돈은 언제 벌어요? 대체 매출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와주셔서 저희 매출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우리 정말로 맛있는 저 코를 굉장히 자극하는 이 맛있는 장소를 벗어나서 우리 사장님의 찬란한 닭의 역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한번 자리를 옮기시죠. 네, 그럴까요? 그럼 이제 정나리님 대표님을 모시고 닭의 역사 꼭 기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요. 한 2년 전에 여기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가 특별하게 있으셨는지 잠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제가 제주가 너무 좋아서 제주살이를 해보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제주살이를 시작한 게 2016년도였어요. 오오. 네,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동료들 이랑 같이 제주살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내려가면서 아, 여기에서 좀 작은 식당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내려갈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갔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닭으로 결국 아니, 제주가면 보통 해산물이고 아니면 생선이지 아니, 왜 제주에 말도 아니고 닭으로 걸쳐가셨어? 그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네? 네, 제주도 가면 다 이제 갈치 먹고 그렇죠. 문어 먹고 네, 회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제주도를 혼자 여행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고 양이 많고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다 보면 좀 기력도 보충해야 되고 든든하게 먹고 싶은 그런 식사들이 의외로 많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으면서 뭔가 든든한 한 끼든 한 그릇 음식 이런 걸로 메뉴를 정해서 여행자들도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냥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주도에 제가 이제 털을 잡고 있던 지역 근처에 도개 공장이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신선한 닭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입지가 됐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닭하고 관련된 식당을 운영하시기 전에 다른 쪽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 저는 음악을 했었고요. 오, 창원씨 닭 닭 맞네. 네, 이렇게 미쳤거든요. 네, 어떠세요? 지금도 사실 개정 휴업 같은 거긴 하지만 뭐 이제 안 한다는 아니고요. 네. 음악도 하고 그래서 홍대 인디신에서 밴드도 했었고 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셨어요? 저는 키보드 치고 오, 네. 와, 멋있다. 네, 잘했었고 언젠가는 꼭 다시 하세요. 저도 늦게 음악을 좋아만 하다가 늦게 시작한 사람인데요. 언젠가는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혀 이 식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어머님께서 어떤 이렇게 전혀 옛날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하시는 많은 도움을 주셨, 어머님은? 아니에요. 엄마는 처음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아, 걱정을 하셨구나.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메뉴라던가 이런 것도 유행을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말 해보지 않은 분야에 뛰어지는 게 맞을까 좀 신중한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걱정을 또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사실 제주도에서 시작했던 식당은 정말 그 포구 앞에 작은 창고를 임대해서 개조해서 정말 작게 저 혼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코로나를 견디셨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해서 아, 이러면 계속해서 견디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 즈음부터 제주사리를 좀 정리하고 다시 가족들이 친구들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서울로 이전해서 오픈한 게 2년 전에 근데 하필 여기를 왜 이쪽 성안동 지역에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홍대 쪽에서 계속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마포에서 멀지 않은 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제주에서 너무 이렇게 자유롭고 그렇죠. 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좀 나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쉬었으면 좋겠다. 네. 홍대 와서 밴드 하시려고 그러죠. 네. 그것도 있어요. 네. 내가 공연을 하고 싶기도 하고 네. 공연을 보러 다니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뭔가 중화를 확보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오피스 상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포에서 멀지 않으면서 뭔가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식당의 상권이면 주말을 제가 쉬어도 크게 죄책감 없이 명분을 가지고 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약간 꾀를 썼죠. 네.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주말에 공연도 하고 공연도 보고 본인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셨다든지 창업을 하실 때 가장 쉽게 시작하시는 게 음식하고 관련된 사업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걸 시작하여 가지고 다른 음식점에서도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노하우 아니면 다른 데와는 차별화되는 어떤 경영 방식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워낙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보면 더 좋겠다 이런 걸 궁리하는 거가 익숙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즐겁게 메뉴도 개발하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식당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의 일들이 있잖아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홀에서 손님들을 접객을 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서비스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세금, 매출, 매입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단 한 분야라도 직접 잘 알고 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직접 하는 케이스이지만 직접 음식을 하고 주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또 우리 대표님과 같이 뭔가 또 창업을 해보고 소상공인으로서 성공하고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아까도 잠깐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이 분야, 식당이 됐든지 이렇게 새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차별화된 무언가 포인트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직하게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지키는 그리고 어떤 꾀부리지 않는 전공법으로 그렇게 정갈하게 만드는 음식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지키고 싶은 원칙인데 뭐 꼭 그런 것이 아니어도 어떤 특별한 나만의 레시피 나만의 양보하지 않는 가치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식당들이 있고 너무 비슷한 메뉴들이 많고 그리고 요즘은 특히 온라인에도 배달로도 너무 쉽게 많은 음식들을 사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가격으로만 경쟁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유행 있는 메뉴가 이런 게 유행이니까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좀 길게 보고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것과 좀 차별되는 그런 걸로 내가 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신중하게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게 되시는 많은 준비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 사장님에게 귀를 팍팍 넣어주시면 화이팅 한번 하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